다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신 언양의 말씀 굳게 붙잡고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강구하는 기도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현장 예배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여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이 내 이름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여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요 도주하던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와 또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보면 여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음뿐이라는 그런 비상한 각오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후반부인 6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강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를 겪게 될 때에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임금이면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식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은 정면으로 아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대항을 하면 아들이 또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반영을 일으킨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을 불러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환란 날에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지셨어요 자신의 문제,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마치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생업의 문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겹이 계속해서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런 문제 가운데에 직면했지만은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진다 그랬어요 무슨 약입니까? 성소를 향하여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말씀에 보니까 손을 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함의 극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에 주역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손을 들고 손을 드는 그런 심정으로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꼭 사람을 죽이고 크게 나쁜 짓을 해야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쳐들어오는 아들과 그의 군대들 다윗은 악한 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안 했어요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줄 믿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답답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다윗처럼 강구만 하면 되어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100% 맡기고 100%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강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구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강구에 응답해 줄 줄 믿고 자신의 시급한 문제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에 맡기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갚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달려드는 악인들과 행악자들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악에게 항복하거나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문제 때문에 아들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절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기도로 매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비밀이고 응답의 비결입니다 오늘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불러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란의 때는 필연적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를 찾고 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의 희비가 갈라지는 거예요 참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위태한 순간에 이렇게 봉작했지만요 다윗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던 궁전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문제와 사건들 거기에 우리가 눈 돌리지 마시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절대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아들의 문제만 쳐다보게 되어지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삶에는 절대 절망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강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문 20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화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예술생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내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맞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을 하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응답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강구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불러왔어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강구하고 또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본문 10편 28편 전반부에는요 다윗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는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강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고 다윗처럼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강구 제목이 응답이 되어졌어요 나의 찬양 제목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절 9절에 보니까 다윗은 강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강구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요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복을 받고 삶을 인도해 줄 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오늘 하루의 모든 산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잠원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루전스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공통된 것은요 너의 인생 너의 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나의 일생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요 나의 일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결해 나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성과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닥치는 문제와 사건 가운데 염려되어지는 것 걱정되어지는 것 완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강구를 들어주시고 다위세계에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 온종일토록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단 메시지가 회복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한식 또 쉽고 가벼운 주의 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새벽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었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다위처럼 강구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현장예배 완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지기 감당을 위해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단임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단 메시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각 가정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고 응답을 누리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원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위처럼 문제가 와도 또 어떤 어려움과 사건이 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 없어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100%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어 없어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어 없어서 각 가정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